자, 어떤 분들이 멋진 키오프를 만드셨는지 각각이 되는 걸 보겠습니다 이야, 이 분은 뒷쪽에 별도인을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별도들이 예쁘게 그려주신 분께 늦붕붕 흔대에 선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나름 자연스러워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선수가 힘이 안 될 수가 없는 시오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시오프를 만들어주신 분께 늦붕붕을 희생 드릴게요 마지막 아, 조금 약한데 조금 약해 조금 약해 다른 쪽으로 가볼게 마지막 동중 긴장을 해서 시오프의 고향을 마주신 분께 나는 더 자신있어요 언니 어디로 가야, 언니 마지막, 마지막 나는 자신있다 시작 2콧붕 프레치 지계강 2콧붕